가난이 괴롭다기보다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라든지 또 아버지와 엄마 사이 이런 삼촌들하고 관계 등등에서 오는 불화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인상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연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년 내내 저희는 정말 리어카랑 삽으로 꽃갱이로 개관을 했어요 운동장은 여중생들이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노동의 대부분은 그때 했을 것 같아요 졸업할 때 여기 굳은살이 100이었는데 춘천여고 가서 사라졌죠 춘천여고는 오로지 그냥 앉아 있어야만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3년은 완전히 입시 지옥 학생운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때 뭐 학교에서 수업이 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 시절은 그래서 그 대학 시절도 좀 생각하면 참 한심한 청춘이었어요 한심한 그러니까 그냥 막막하게 방황하는 지금 MZ세대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제가 그때 전부 다 학생운동을 하잖아요 좀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막 그 활발한 학생들은 근데 그거를 할만한 무슨 토대가 안 됐어요 이 생각이나 뭐 이런 게 그 청춘의 활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문과를 선택한 것도 동문과를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어문 계열 중에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했던 그냥 아 고등학교 제2외국어 네 그래서 그냥 간 거라서 독일 문학 자체는 재밌게 했는데 그게 이후에 인생에 단 한 번도 유용하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저는 그냥 그 잊혀진 역사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대학 시절에 저의 정말 그 무엇도 아닌 심지어 뭐 독일어를 좀 마스터를 한 것도 아닌 독일어도 한마디도 못해보고 뭐 이런 이런 상태 아시겠죠 그거는 진짜 좀 특이한데 정말 매가리 없이 이제 지내다가 4학년 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졸업하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평론가로 이름을 날리던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 그 지도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강의가 부문과에 있다면서 선택과목으로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듣고 나가자 이제 이러고 갔는데 춘향전 홍길동 존이 있는데 아 이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흠뻑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에 레포트를 쓰면 다 이렇게 첨삭을 해주셨어요 그 그게 또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줬어요 내 글을 읽고 누군가가 그 살펴보고 체크를 해준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글쓰기하고 고전 문학 두 가지에 이제 제 마음에 쑥 들어온 거죠 그 맹하게 이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때가 뭐 87년 전후한 그런 때라서 그런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뭐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고 교수가 되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글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게 저를 지탱한 아주 큰 동력인데 내가 글을 생산하고 책을 쓸 수 있을까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디에도 메이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교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이제 그 10년을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수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운명이라고 밖에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돼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거를 포기 선언을 해버렸죠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공간적으로 뭘 쓰고 나면 원위치로 갖다 놓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그건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인생에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다가 떠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성공이라는 표현은 너무 빈약한 표현이고 내가 원하던 삶의 형식을 갖췄다 그 점에서는 너무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여기 오는 많은 여성이 주류인데 그 여성들이 그 보면 뭐 이제 학벌이 있는 분도 없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 주부로 있다가 이런 장이 열리니까 공부를 하러 오는데 그 밀도나 강도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요 그건 너무너무 액티브한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강도 높게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엄청난 일이에요 한 3년을 외워야 돼요 그걸 거뜬히 다니네요 태어난 이상은 생로병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로병사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내가 안 늙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 늙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주 근원적이고 부편적인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찾겠다 그게 이제 붓다가 출가를 한 이유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붓다가 그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게 35이었다 29에 출가를 했고 12살에 모든 생명체의 괴로움에 대한 연민으로 무화를 경험을 했고 이게 뭐냐면 청년기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 청년의 파토스는 이토록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5년은 그 진리를 계속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에만 썼거든요 35이면 정말 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시타르타라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로병사가 모두의 문제잖아요 시타르타도 그게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음도 모든 존재에게 가능하게 우리가 초기화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모두가 붓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삶의 의지도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최고의 멘토가 붓다의 청년기 그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회적 조건은 이제 독거노인이다 60대 제가 사회적 조건은 이제 독거노인이다 60대 그런데 이 60대 이후에는 언제든 죽어도 뭐 괜찮은 나이고 또 이제 백세인 사이에서 또 뭐 좀 오래 산다 그러면 꽤 긴 시간이 남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좀 잘 웃기는 유머가 넘치는 노년을 살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